유태인의 법 유래는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무당한 별류를 만들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. 오늘의 교훈 오늘은 되게 짧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어 어 어 아 법이 뭐야? 아 범은 법은 이 나라만의 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. 왜 약속을 만들었을까? 왜 그러냐면 법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뭘 빼앗았어요.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아도 되죠. 크리스찬은 법 없이도 뭘 지켜야 되지? 십계명 하나님 그치 십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. 우리는 주인이죠. 그래 하고싶은 말 막 해봐. 끝내자. 뭐요? 응 특별할 말 없어? 네 그래 그럼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 그것은 DLC 둘 Vallahi integral 감사합니다.